아니, 고원 씨, 어떠세요? 이렇게 함께 한 무대에 섰다는 것 자체가 어떤지.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어요. 너무 그냥 떨려서 그냥... 저기... 어머, 이부랑 김희가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아니까. 아, 저기... 사실은 저희가 이제 컬러링봉 활동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어쨌든 이 친구는 꿈을 이뤘잖아요. 본인을 보면서, 우리를 보면서. 그게 너무 우선 대견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너무 고마운 게 저희의 의미 있는 콘서트에 와서 저희를 보고 꿈을 이뤘다고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또 와서 그 눈빛이 너무 진짜였어. 딱 돌았을 때. 그래서 너무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와중에 너무 예뻐서... 자, 승희 씨는 마음이 좀 진정이 됐어요? 우배 와. 야, 승희야! 방송 둘 다 바지 달라고 하지 말고! 이미 땄어, 다 없는 거! 어? 근데 저 말이 좀 안 되지 않아요? 말도 안 돼. 우리 그거 활동할 때 저희가 진짜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. 아니야, 너는... 야, 아니에요. 한 소녀의 꿈이 되어줬는데 이런 것도 하는 거야? 이거 우리 안무를 보고 따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싶고 그래서... 찾다! 오 마이 걸! 찾다! 오 마이 걸! 찾다! 오 마이 걸! 안녕하세요, 오 마이 걸입니다! 안녕하세요, 이 자리 선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 자리 선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 자리 선배입니다. 아멘